또 맞았어? 아이씨 일본 애들 와있지 오늘도 약받고 진상치고 있어 일단 형님들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 에헴 야 가라 저 오면 되겠어 야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형님들 저 님이 따라 정문으로 들어가세요 따라오세요 야 동구 뒷문으로 가 아 예 알겠습니다 아가리토 고자이마 아 예 여기 맞습니다 고생하십쇼 시발새끼 염빠 어우 갑자기 배가 아픈다 너가 무조건 프리티 부르지 않네 아 저희는 경찰인데요 후보라는 사람 여기 있죠 들어와 말길을 못 알아듣고 들어와 아 너 나한테 야 야 나 움직이지 마 너 끄나이네 개새끼가 안돼 개새끼 아 이새끼들 말을 못 알았지 야야야야 잡히라 네가 이 새끼야 아 미안합니다 야 야 숨어? 네 나와 야 톰 어딨어 아이씨 새끼가 이게 야오 뱃들이지 마 뱃들이지 마 뱃들이지 말랄까 아이씨 뭐네 터